뉴스 화제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김반장의 픽 과거사나 오염수에 대한 언급은 없고 공산전체주의와 반국가세력이 언급된 광복절 경축사 이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이신 김종대 전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사나 역사 얘기는 일절 없었고요. 오늘 광복절인데 일본에 대해서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총평부터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광복절의 의미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일제 식민지 36년 제국주의의 우리가 희생양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강요받은 식민지 반봉건 사회에 어떤 이런 어떤 굴욕의 세기로부터 비로소 해방을 맞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일본에 대해 일체 과거사 얘기를 안 하시고 또 제국주의의 해방이라는 걸 어떤 자유의 확산 어떤 근대 자본주의 어떤 건국 이런 의미일색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때는 좌우할 거 없이 다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민족적인 운동을 했던 거고 그게 결실을 맺은 게 광복입니다. 여기서 또 좌파 우파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런 걸 프레임을 갖다 들이대시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뭐 그런 의미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광복의 본질 그 의미에 좀 더 천착하셔서 국민이 대다수가 아는 광복절의 의미를 강조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반국가세를 언급한 게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뭐 여러 번이죠. 그런데 이번이 제일 셌어요. 너무 자세한 이번에 설명까지 더 곁들였는데 민주주의 운동과 인권운동과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한다. 허위선동하고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았다.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굴 지칭한 것 같으세요? 뭐 이거 제 얘기인가 싶기도 한데 민주주의 인권 진보 이렇게 위장된 전체주의 공산세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걸 듣다 보면 점점 표현이 세지는데 대통령 씨를 극우 유튜버가 다 점령했구나. 지금 야당에서는 그런 비판 나오고 있죠.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정부의 어떤 표준적인 견해에서도 벗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인권 또 진보를 외치면 이게 위장된 전체주의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도덕적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내 편과 적 또는 어떤 타도해야 될 경계선 바깥에 있는 존재와 우리 편. 이렇게 어떤 도덕적으로 세상을 성과 악이라는 이원론적인 세계로 보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일종의 어떤 종교적 세계관이거든요. 주로 신정일치 사회의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지 어떤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의 조화와 균형을 달성해서 민주의 어떤 공화를 달성하는 민주공화국의 어떤 지도자라고 하면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처음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갔을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으로 점점 쏠리는 이유는 계속되는 어떤 국정개혁의 부진 노동이나 연금이나 이런 어떤 여러 중요한 개혁 아젠다들의 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또 국정에서의 어떤 각종 재난재해 위기관리에 있어가지고 어떤 허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이러면 국정의 난맥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일단은 제대로 어떤 공정하게 평가하는 프레임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기준선을 프레임을 제시함으로써 이렇게 압도하고 덮어버리는 이런 어떤 행태의 연속이죠. 만일에 지금 정부가 경제가 잘 돌아가고 또 국정에서의 어떤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면서 가슴을 뛰게 하는 정부라면 굳이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공사가 국가세를 공급할 필요가 없는데.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정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의 어떤 난맥이 축적이 돼가고 대외관계에서 위기가 조성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악조건에서 일단은 자기 편 챙기기 또 상대편 배제하기 이런 어떤 조급성이 커졌는데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대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면서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행정권력의 신경쇄약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자신이 적과 자신 이렇게 딱 갈라치기를 하고 그러면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니까 자꾸 권력을 사유화하게 됐는데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행태가 행정권력의 신경쇄약 현상이라고 밥 우드워드 기자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트럼프하고 비슷했어요. 우선 여성들하고 충돌했다는 게 비슷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여성들 또 언론하고 한판 붙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권력이 사유화되고 극우화되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밥 우드워드 기자의 진단인데 우리 대통령이 바로 여성가족도 폐지와 또 거기서 남녀 일단 젠더 갈라치기로부터 그다음에 언론과의 어떤 불편한 관계로 국정을 시작하셨고 그 뒤에 점점 이데올로기적인 색깔이 강화됐거든요. 트럼프는 중국 두들겨 폐기로 그 출구 분출구를 찾았다면 지금 우리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무언가 민주주의 인권 진보라는 키워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그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통해서 하나의 본인이 극우화되는 어떤 키워드를 구성해 나가고 계신다. 그래서 작년 3월 10일 날 랜드연구소 메인 홈페이지에 이 문제를 한국학연구위원장이 직접 선임연구원이 직접 분석을 하면서 혹시 우리가 한국 대선에서 보지 못했던 게 극우로 가려는 성향 아니냐. 이런 굉장히 무게 있는 분석글이 나온 적이 있는데 저는 1년 반 전에 랜드연구소의 머릿기사를 예측에 맞아들어가고 있다. 그걸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한테 경고를 줬거든요. 그래서 기시감이 든다고 그랬어요. 한국의 신생정보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신경세약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점점 더 이데올로기화 되는. 그러니까 이제는 이념을 초월하고 이데올로기 종원의 시대. 이제는 어떤 문화와 어떤 가치 정서적인 이런 유대감을 갖는 이런 어떤 흐름도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는 과거 1930, 40년대 또 심지어 1950년대까지 이어졌던 이념의 시대 또 어떤 전체주의와 동원의 시대 메카시즘의 시대 이럴 때 나오는 용어들이거든요. 오늘 같은 날은 국민통합이나 화합메시지가 나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사실. 네. 아니 뭐 광복이 우리가 사회주의 우파 가리지 않고 다 같이 축하했던 거고 그런 점에서 이거는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정부를 넘어가죠. 한민족 전체에 하나의 어떤 민족 해방 더 나가서 우리가 근대 국가를 만들고 세계 속에서 어떤 자존감 넘치는 국가로 우리가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긍정적 이미지로서 묘사되어야 될 행사지 누군가를 공격하고 배제하는 이런 부정적 용어로서 이 의미를 채색하는 건 대단히 위험해 보인다. 상당히 위험한 어떤 언사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흘 뒤에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윤 대통령의 한미일 안보 협력도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북한 핵미사일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된다. 또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이 이뤄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찰자산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냐 저는 일단 딱 떠오르는 게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하고 항공기에 의한 어떤 센서들이 데이터를 수집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주협력하고 사이버 안보가 강조될 겁니다. 그다음에 미사일정보 공유가 또 따라옵니다. 그 뒤에 이거는 뭐냐 하면 한일의 미사일정보자산이라고 한다면 이지스함에 구축된 레이더 체계. 그다음에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드에 있는 극초단파 레이더 엑스밴드 레이더와 같은 종류가 일본에 두 대 더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산들이 이제 통합 운영된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고 이건 먼 훗날이겠지만 우선 미사일경보훈련이라든지 대잠수함 작전을 한밀히 군사훈련도 정례화해가지고 이제는 공동의 플랫폼 하나의 군사자산을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발전할 거다. 그러면 한일 간에도 공동의 교전수칙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동의 지휘체계까지도 마련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정보의 공유라는 거는 정보만 공유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까지도. 행동의 공유가 행동의 통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한다는 건 주로 동맹 사이에서 긴밀하게 군사정보를 협력하게 되면 그다음에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작전의 통일. 이것도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건 단순한 정보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가 되는 거고 한미일 3국이 이게 아시아의 작은 나토 하나의 집단안보체제 이런 어떤 새로운 군사블록으로서 이제 실체를 처음으로 드러내는 그런 어떤 역사적 회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번 회담에 그 정도 의미까지 있을 거라고 보시면. 아니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엊그제 그 브리핑에서 매우 역사적 현장이 될 거라고 그랬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일본 주재 미국 대사가 어떤 전략적 전환을 맞이하게 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도 했었고. 그 외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 레토릭 언사들을 보면 여기서 한 시대의 분수령을 넘어선다는 말들이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1905년 체제의 완성이에요. 그때 당시 일본이 영국 미국과 동맹을 맺었고. 그래서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조선은 일본이 먹는 이런 어떤 양해가 서로 이루어지면서 완전히 서구화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같이 간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죠. 그때도 러시아의 남하를 차단하기 위해서 영일동맹이 맺어졌거든요. 지금 나토하고 또 협력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럽하고도 협력한. 이게 보면 1905년 체제의 완성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일본이 이제 자기들은 아시아의 지도국이 되겠다는 건데 이제 한국이 거기에 협력국가로 등장이 되고 군사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도 강력하게 연동이 됨으로써 이제 향후에 남중국회라든가 대만해업의 위기 시에 어쩌면 행동을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그 첫걸음이다. 저는 그렇게까지도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폭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숨진 이제 해병대 고 채수군 상병. 이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지금 뭐 보직 해임되고 집단항명 수계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되고 지금 뭐 이게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네. 박정훈 대령의 발언 한번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해소하였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아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휘체계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를 하고 국방부 조사를 거부하고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지휘체계다 상명하복이다 이런 게 강조되는 제복입은 군사집단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지만 좀 여기서 명확히 해야 될 건 군대 명령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당한 명령이냐 부당한 명령이냐가 있고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합법적 명령이냐 불법적 명령이냐 이 두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군인은 말이죠. 부당한 명령도 복종해야 됩니다. 정당성이 없는 명령도 명령이면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군인 복무 규율의 기본 정치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이지 않은 명령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는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명령 체계는 합법적 영역 안에서 비록 부당하더라도 복종은 하는 것이지만 이번 경우에 보면 어떤 군사법원법 또 군사 경찰에 대한 설치와 또 각종 시행령 규칙들 법령 규칙 시행령 여기에서 민간으로 지체 없이 사망사건이나 성폭력사건의 경우엔 민간경찰로 지체 없이 이첩해가지고 그게 합법인 거죠. 바로 수사하도록 하던 모든 제도가 다 설계가 끝났어요. 그 제도를 개선한 당사자가 저거든요. 네. 그때 또 참여하셨죠. 이해람 중사 사망사건 때 민군 병영혁신합동위원회 거기에 사법제도 개선 분과장으로 분과위원장으로 제가 근무를 했거든요. 경찰로 이첩하도록 한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때 군이 제 식구를 감싸하면서 조작 은폐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때 수사를 하지 않고 질질 끓여가지고 결국 그 사이에 말 맞추기 증거인멸 또는 2차 가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 이제는 영원히 근절할 수 있는 그런 사법제도를 다시 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경찰로 이관하기로 재작년에 의결을 했고 그래서 준비기간을 통해 작년 7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사망사건이 지금 이 사건입니다. 의욕이 있는 사망사건이에요. 첫 번째 시험대예요 이번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도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경찰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군사경찰이 민간경찰이 군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어떤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넘겨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차단하고 막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박정은 대령은 합법적인 과정에 따라서 절차대로 진행을 했던 건데 네. 그런데 여기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넣은 압력은 혐의 내용 혐의 대상 죄명을 다 빼라는 거예요. 인계서에. 그러면 뭘 넘겨주라는 얘기냐. 그냥 최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했다. 이것만 넘겨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 결과가 다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 빠지는 거죠. 그럼 경찰이 뭘 수사하겠어요. 뭘 수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만 넘겨주라는 얘기인데 심지어 이첩서류의 양식에 나와 있어요. 혐의 대상 혐의네. 그러니까 이걸 빼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복종해서는 안 되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부당한 외압이자 수사 방해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이걸 갖다가 경찰 이첩을 해놓으니까 오전에 이첩한 걸 오후에 가서 회수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첩을 받은 경북경찰청 입장은 앞으로 정식 이첩이 되기 전에는 수사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의혹이 있는 국민의 사망한 의혹 사건이 생겼는데 도대체 어떤 국가의 수사기관이 수사할 계획 없다는 발표랍니까? 이러면 국가 기능의 포기거든요.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 외압이냐 아니냐. 지금 우리가 이 논란에만 붙들여 있어서 누가 잘못한 거야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가고 있어요. 정작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 그러면 지체 없이 경찰에 이첩하라는 건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이 기간에 지금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병대 안에서 말 맞추기 또 증거인멸 지금 바로 그런 어떤 자기 식구 감싸는 행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개입 의혹도 있는데요. 국가안보실 개입했다고 봐요 저는. 당연히 개입했다고 봐요. 아니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하루 만에 소신이 바뀝니까? 그 전날 해병대 수사단장한테. 절대까지 다 했는데. 7월 30날 수사 잘했다. 그걸 등 뜨들어주면 경력까지 하고. 그런데 31일 오전에 바뀌었다? 거기 이튿날? 에이 도대체 장난도 아니고 이건 뭐 군생활 30년 이상 다 하신 분들이 그렇게 자고 일어나니까 생각이 바뀌었다?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를 좀 하시라고요. 그 전날 다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수사단장 와서 다 상세히 보고했잖아요.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입장을 번복한 이유 근본적인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이제 더 센 권력 국방부 장관보다 더 센 권력이 이제 개입해 가지고 아이고 저기 수사하면 안 된다고 특히 고위관계자들 사단장 여단장 이런 어떤 고위관 지휘관들에 대해서 왜 이 사람들이 수사를 받아야 되냐. 그러면 수사받으면 보직 해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혐의 사실이 명백하거든. 그 저기 사단장이 혐의 대상에 올라간 이유는 해병대 수사단에다가 진술을 거짓말로 했기 때문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복장통일 뭐 이런 거 다 지시하고 언론 보도 난 거 다 평가하고. 그래서 카톡으로 정훈공보실장한테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장병들이 수색하는 사진을 보고 잘됐다고 밑에 코멘트까지 달았는데 막상 사건이 벌어지고 수사가 들어가니까 사망하는 동안에 나는 장병들이 물에 들어간지 몰랐다. 이렇게 진술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는 빼달라는 의혹이 외압이. 사단장은 직접 현장에 없었지 않았냐 이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찰의 그 서류가 혐의 내용이 넘어간 겁니다. 이 거짓 진술을 하는 걸 보니까 이건 수사가 필요하다. 이게 수사단장 생각이었을 건데 그런데 이 내용이 넘어가는 걸 긴급히 막은 것이죠. 넘어갔다 그러니까 쫓아가서 뺏어온 거죠 경찰 가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아무 언론도 이 의혹을 제기 안 하는데 경찰이 그 서류를 왜 돌려줬을까요. 그러게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건 또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경찰도 이상해. 아니 이미 이첩을 받았는데 그 서류를 돌려줘 달란다고 줘. 이상한 일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것도 이첩한 사람이 아니라 딴 사람이 와서 제3자가 와서 달라는 건데 국방부가 와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경찰도 외압이 가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회개하고 황당해서 이게. 외압의 실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외압이 없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경찰도 이상하고 국방부도 이상하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통 못합니다. 되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뭔가 얘기가 되게 꾸며서 하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확 뒤집고 또 오전에 이체하니까 오후에 가서 서류를 빼내고 이게 일어났다. 아니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한 장병의 사망을 두고 이런 식의 어떤 조작 은폐 차단 외압 시비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군사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이 사안을 해결을 해나가야 될지. 이거 지켜보는 국민들도 이상하고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최수근 상병 유족들 마음도. 천인공로할 일이라고 이미 입장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작년 10월에 서욱 국방부 장관이 왜 구속됐습니까 그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을 당했는데 그때 북한군의 감청 북한군 통신 내용을 감청한 자료를 군사정보유통망에서 삭제하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본 삭제도 아니고 그냥 예하부대가 혼란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건 삭제해라 이랬는데 구속됐습니다. 그 지시했다고 아니 구체적인 사건에 그렇게 국방부 장관이 정보를 삭제해라 뭐라 이러면 저렇게 큰 코 다친다는 걸 똑똑히 봤어요. 현재 우리 국방수뇌부도 그걸 다 봤을 거라고 그런데 이번에 구체적인 사건에 혐의 대상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 이건 더 심한 조작이잖아요. 그러면 서욱 전 장관 구속될 때와 똑같은 법적 기준을 적용해야죠. 지금 박대령은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국방부는 외압을 넣은 당사전 수사를 안 하고 박대령에 대해서 항명수계다 이랬다가 또 수계라는 용어는 빼고 지금 항명이라고 해서요. 그렇더라고요. 이제 해병대 수사단 전체를 수사하려다가 일이 너무 커질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박대령을 고립시키는 게 낫죠. 그러니까 집단수계는 빼고 그냥 항명으로 이렇게 또 그 사이에 혐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불과 또 이 며칠 사이에 이건 또 뭡니까 이것도 이상한 일이죠. 이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부 검찰단 수사 못 받겠다. 공수처로 가자. 이게 이제 박정은 대령 수사단장의 입장이거든요. 공수처 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일단은 공수처에 정식으로 고발을 하고 이게 접수가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군 검찰 수사에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일단은 검찰 수사를 저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 군 검찰단이 이걸 수사하려는다고 또 하는 그 검찰단이나 군사법원 판사들도 참 어지간히 정신나간 사람들이다. 우리 군이 왜 이렇게. 아니 합법적인 걸 해야지 왜 이런 것보다도 누굴 수사해야 됩니까.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고 두 번째 최수근 상병 수사는 언제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정작 다른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거 검찰 수사는 이번에 박정은 대령에 대한 수사는 엄청나게 빠르대. 바로 압수수색하고 휴대폰 포렌식하고 제목 뭐 다 나오고 이렇게 빨리빨리 수사하면서 최수근 상병 사망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할 겁니까. 할 생각 없죠. 유족들 입장에선 더 가슴을 칠 일입니다. 어이없는 일이죠.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팽겨치고. 그건 방해하고. 외압운역수사로 변해버렸으니. 아니 이렇게 본말이 전도돼도 되는 겁니까. 참 이 문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좀 풀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 겁니다. 지금 엉뚱한 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군검찰이 전에 청공 의혹을 폭로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군검찰단이 벌써 세 건을 마련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기밀 노설 공무상기밀 노설 그다음에 책 판매금지 가처본 아니 할 수 있는 건 다 안 해요. 다 걸었죠. 이번에 박정원 대령에 대해서 처음에 항명수계라고 그랬죠. 지금 항명이라고 그랬지만 그다음에 군사기밀 노설도 간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공무상기밀 노설도 간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kbs 언론에 출연했다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또 저기 군인복무 규율 위반으로 징계도 하겠다 그러죠. 올해 초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그 친구는 이제 공군 소량 출신이죠. 그다음에 이번에 현역 박정원 대령 이 군검찰에 의한 사법 피해자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계속 군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군인복무 규율과 군사법제도에 의해가지고 가야 될 사건들이 윗사람의 지시 한마디로 다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법에 관한 문제는 상하 권력관계가 아니라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를 기준으로. 절차와 시스템대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벌써 이게 사법 피해자들이 이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걸 봤을 때 아니 뭐 대통령께서 전체주의 공격하시던데 이렇게 법치가 무너지는 이게 전체주의요. 이게 뭐 저기 뭐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 하십니까 그래. 이렇게 법치가 무너지는데 이게 뭐 국방부가 전체주의 사회입니까 그러면 불법 뭐 이런 거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외화 이런 거 넣어도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렇게 법도 없고 상식도 없는 집단이 무슨 뭐 저기 뭐냐 전체주의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행정의 수반이 그래. 끝으로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일가를 해 주신다면요. 아니 그러니까 좀 이제 더위 드셨나 좀 정신 좀 차리시라 이제. 이러다가 나라의 법치가 어떻게 되는 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 뭐 대법원 확정 판결 받고 3개월 만에. 특별사면. 특별사면을 해 주지를 않나. 그다음에 세월호 민간인 사찰 군인을 특별사면해 주지 않나. 그러니까 이뻐하는 자들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법원의 판결에 아랑곳 없이 다 사면해 줘요. 그러는데 이런 박정훈 대령하고 부승찬 전 대변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그 공적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국민이 알아야 될 그런 어떤 진실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을까요. 백재권 교수가 그 저기 대통령 경호처장하고 육군총장 공관에 간 거 그거 어떻게 밝혀진 겁니까. 그 부승찬 대변인이 불이익을 무릅쓰고 그 수사 받으니까 그거라도 밝혀지는 거 아니에요. 박정훈 대령이 이렇게 자기의 강직한 소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졌었구나. 이제는 억울한 죽음을 풀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가진 것인데 이분들이 다 불이익을 봐도 백주대낮에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의 저는 군사법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게 이해람 중사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가 그 장병들의 피와 희생을 보고 더 이상 국민들한테 우리가 죄를 짓지 말자. 이런 취지로 새로운 사법질서를 만들어내던 겁니다. 이건 장병들의 피와 희생을 딛고 일어선 건데 그 사법질서에 도전한다. 거기에 도전하는 이런 노골적 수사방에다. 이러면 지금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게 만든 오늘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군사법제도인데 이러면 앞으로 더 강한 사법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방송 듣고 계신 정의님께서도 도대체 누구를 지키려고 사법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진행을 하는 걸까요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뭔가 지금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아무리 개선하고 보완해도 그 제도를 움직이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의 정신이 이걸 갖다 지키질 못하면 어떤 제도도 무너집니다. 이 제도의 힘에 어떤 국가공무원의 양심과 소심과 그 어떤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이 제도도 비로소 결실을 맺는 거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도전하고 이렇게 되면 이 사법질서의 근간은 무너집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단순히 한 명의 사망에 걸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면 앞으로도 더 많은 장병들의 희생이 있어야 이게 바로 잡힌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되네요. 김종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